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취생K의 류입니다. 이번 강의는 해뜰단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한자들을 알아볼거에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파생의 근원이 되는 해뜰단자입니다.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그린 한자에요. 모양이 꽤 직관적이죠? 기본음덕은 탄입니다. 원단, 간탕은 설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땅이라고 합니다. 일단 멈출까? 라고 하려면 일단 터메올까? 라고 하겠죠? 탄 새끼는 문화적인 표현이라서 실상에서는 사용빈도가 낮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거에요. 또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나 혹은 고용인이나 하인이 윗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난나라고 하는데 이는 아주 예외적인 발음이니까 그냥 예외 단어로 빼서 알아두시길 바래요. 참고로 이 난나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산스크리트어인 다하나에서 온 단어입니다. 다하나는 본래 보시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을 뜻했는데 그것이 고용해준 사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 남편을 높이는 말로 사용되게 된 것이에요. 한자는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서 가져온 음차라 의미는 관련이 없구요. 다음은 마틀땀, 멜담입니다. 손수랑 해뜰단이 합쳐져서 손으로 짐이나 인물을 들어올려서 어깨에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한 손으로 동그란 쌀가마니를 땅에서 잡아올려 어깨에 턱 짊어지는 모습을 이미지 해주세요. 생긴 모양도 왠지 뭔가 지게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음독은 탄입니다. 담당, 탄도, 부담, 부탕 등 여러 단어에 쓰입니다. 음독은 카츠그와 니나오가 있는데 둘 다 들쳐매다, 짊어지다는 의미라서 구분이 필요해요. 니나오는 무언가를 들쳐매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짊어지다, 책임지다의 의미로 폭넓게 자주 쓰이는 기본적인 단어예요. 반면 카츠그는 뭐랄까? 좀 더 커다란 무언가를 여럿이서 떠받쳐 들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진꾼들이 가마를 들고 가는 그런 행동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관련 표현으로 가타보오 가츠그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가마의 한 쪽봉을 함께 짊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무언 무엇을 거들다, 합력하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라고 하면 범죄를 도울 생각은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또 가이초니 가츠그, 회장으로 추대하다와 같이 나니나니니 가츠그의 걸로 높은 이로 떠받들다 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대상을 높은 이들이 앉는 가마에 올리는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알기 쉽죠? 하지만 그리 자주 쓰이진 않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낮주자입니다. 뒷변이 자척, 길이척자고 아랫변이 해틀단자이죠? 해가 떠올라서 자한척만큼 저기 하늘 높이 올라간 시간 즉 낮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주세요. 본독은 추입니다. 낮밤을 의미하는 주야를 추야라고 해요. 참고로 주야는 명사로 쓰이면 낮과 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낮밤에 역전된 올빼미 생활을 추약약땡이라고 해요. 또 밤낮으로라고 하는 부사적 용법으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추야나큐 하타라크 라고 하면은 낮밤 할 것 없이 일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흔독은 히루입니다. 참고로 낮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표현은 흔독을 기본으로 사용해요. 낮과 밤은 히르또 요르, 밤낮으로는 히르모 요르모와 같이 추야보다는 풀어쓴 흔독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점심식사도 추우셔크보다는 히르메시나 히르고항을 많이 사용합니다. 추우셔크는 굉장히 문어적인 표현이라서 공적인 문서나 뉴스 등에서나 사용하는 편이에요. 다음은 얻을득자입니다. 전통적인 해설로 볼 때 이 글자는 좌우 두 조각으로 이루어진 글자에요. 하지만 오른쪽 한자를 부스로 가지는 상용한자는 얻을득자밖에 없어요. 이거 한 글자를 외우려고 따로 이 한자의 의미를 새로 기억하는 건 효율이 너무 나쁘겠죠. 그래서 걸을 척이라고 하는 부스와 햇들단 그리고 아주 작은 촌으로 글자를 나누어서 조합해봤습니다. 아침에 햇들 때부터 조금이라도 걸어다니면서 한다면 무언가 얻는 게 있다. 그래서 얻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풀이를 해봤어요. 음독은 토크 하나입니다. 사생어휘는 토크땡, 득점, 셋토크, 설득 등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잠깐만요에 나타내듯이 토크는 단독으로도 이득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토크어스르, 이득을 얻다, 득을 보다, 나, 오토크나 조호, 득이 되는 정보와 같은 표현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요. 천독 에루는 주로 동사의 연용형 뒤에 붙어서 할 수 있다, 데키루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아리에르라고 하면 있을 수 있다, 있을 법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돼요. 드라마에서 자주 잡하는 아리에나이,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표현은 이 에루에서 온 표현이랍니다. 다음은 일찍초자입니다. 이 글자는 옆에 그림처럼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수면위로 해의 모습이 길게 비춰지는 이른 시간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생각해주세요. 혹은 해 1과 10자로 나누어서 보고 아직 해뜨기 10분 전인 이른 시간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음독은 소우와 삿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삿으로 읽는 단어인 삿규, 조급, 은 소우큐로 읽는 게 점차 일반화되고 있어서 사실상 소우 하나뿐이라고 생각해주셔도 돼요. 이처럼 발음이 두 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에서도 되도록 문제로 출제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조태, 소우타이, 조기, 소우키 등의 어휘를 중심으로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독은 하야이, 하야마르, 하야메르가 있는데 한자를 빠를 속자로 쓰면 속도가 빠름을 이를 조자를 쓰면 시간적으로 아직 이르다는 의미가 된다는 구분을 체크해주세요. 파생어 중 재밌는 표현은 하야토치리스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질에 짐작해서 성급히 판단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표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야토치리스르나 라고 하면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음은 풀초자입니다. 일찍 조, 이를 조 위에 풀초의 부스가 얹어진 모습이에요. 저는 풀의 이미지를 선명히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풀 중에서도 볼품없는 잡초를 연상했으면 했습니다. 소수의 일부 단어에서는 초안, 소안과 같이 아직 볼품없는 단계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풀초의 음독은 소우이고 훈독은 쿠사입니다. 음독으로 읽는 어휘는 사실 잡초, 자소, 독초, 녹소, 초안, 소안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거를 해초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들은 해조 라고 해야지 맞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해초와 해조의 한자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풀초는 대부분 훈독인 쿠사로 읽습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는 꽃과 풀을 화초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반대로 초화라고 적고 쿠사바나라고 읽는다는 점이에요. 참고로 최근 인터넷이나 채팅에서 키키키키키키키키와 같은 표현을 쿠사라고 써서 나타내는데 이건 일본에서 키읍과 같이 사용되는 와라이를 줄인 W를 연타하면 마치 풀이 자란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생겨난 표현입니다. 다음은 부수자인 퍼질선자입니다. 햇들단 위에 하나 일자가 더해진 모습인데 아래쪽의 일자선은 바다 낮 땅, 위쪽의 일자선은 하늘을 의미해서 햇살이 천지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생각해주세요. 다음 파생어를 보면 퍼질선 위에 진면에 부수가 더해진 퍼뜨릴 선자가 있죠. 집안의 빛나는 경사를 세상에 다 알린다, 퍼뜨린다. 그래서 선전, 선언하다 할 때의 선자다. 이렇게 상상해주시면 됩니다. 꿈독은 센입니다. 선전이 센된 선교사를 생교시라고 해요. 선교사의 선이 먼저 선자인 줄 알던 사람들도 제법 많던데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둘째 마당 두 번째 강의가 끝났습니다. 첫 시간에서도 강조했듯이 부수자와 기본자가 조합되는 한자를 공부할 때는 마구잡이로 외우지 마시고 한자를 구성하는 조각의 의미를 잘 조합해서 머릿속으로 한자의 의미를 잘 이미지하고 파생어휘에 잘 조합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다 다양한 한자 공부법은 제가 전자책으로 기술을 해뒀으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취생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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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